아! 경선이 잘 있어요? 경선이! 네, 있는 거야. 경선이 잘 있죠?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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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오빠 지금 계속 경선을 보고 있어요? 진짜 비친 집하고 가야 되는 거 같아요. 진짜요? 아니,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9명이서 역할을 나눠서 해도 힘들었는데 그거 형이 얘기했잖아. 안전벨트 매야 된다고. 항상 안전벨트를 매야 돼. 이게 생명선이다. 가봐야 알 것 같아. 지금 막 울고 불고 떼쓰는 거야. 누가 주차 어디 있지? 전달했을 거야. 전달했어? 그것만 잘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걱정된다, 진짜. 경선이가 울면 사정 없어요, 진짜. 안아줘야 돼. 안, 맞아. 안고 약간 높게 해서 이렇게 약간 공기 순환을 시켜줘야 되고 하늘에?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걷는 거에 맞들여서 경선이가 걷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손 잡고 이렇게 걸음만 시켜줘. 짜비랑 물고 나무들이 자기던데? 그건 좀. 경선이 비보인 거 하던데? 헤드스피 같은데? 헤드스피 같은데? 헤드스피. 공rent 다 봤어? 응? 목표를 세웠어? 응? 헤드스피 목표 세웠어? 아유, 잘 걷네. 경상이야, 응? 가자, 잘 가라. 응? 우리 유모차 어디 가지? 아, 피곤해. 지쳐서. 야, 이거 경상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인데 갖고 오면 어떡해. 아, 몰라, 여기. 내 생각엔 너가, 너가 문제야. 너로 인해서 경상이가 우는 거였어. 그런 게 어딨어. 나한테만 오면 안 온다고. 왜 그래, 경상이 시커먼 여자를 좋아해. 야, 경상이 힙합을 좋아해, 힙합. 야, 태현아. 경상이가 너를 좋아하는데 또 좀, 등치가 커서. 야, 말리지마. 야, 잡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쳐도 되겠다. 태현아, 너가 효연아. 표드님 같아서 내가. 야, 야, 말리지 말리지. 효연아. 효연아, 너는... 효연아, 너를.. 둘이 손바닥을 쏴. 효연아, 너를... 효연아, 너를... 효연아, 뭐 때리고 무기 줄까? 그냥 무기 줄게, 그냥. 안 말리지. 미안해, 손을 벗어. 야, 경상 얘기하는데 지금 포도로 입에 먹어? 어? 먹혀? 입에 고파서 되게 힘들었어 여연이 훈민정원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데 아니요, 훈민정원 하지마 오늘 진짜 시카패스, 훈민정원 하지마 유네스코 뭐 이런 거 하지마 정산이 내가 시간표를 아빠가 잠깐 봤는데 뭐 저 쟁일 먹더라 너 너 때문에 젖소가 젖이 안 나온대 젖소에 우유가 동이 났대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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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겠다 지금 내 생각엔 난리 났다 해 한 표 우유 우유 울고불고 난리 났다 해 한 표 난 난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홍수가 났다 해 한 표 난리 나서 지금 내가 볼 때 경산이 울지 은혜 오빠 같이 울었을 거 같아 진짜 걱정든 거야 은혜 오빠 막 싸운 거 아니야? 카레 沒둠고 있는 거야 진짜 우리 가자마자 나 점점 시간 지났는데 아기 밥 먹을 시간 아니야 경산이가 잠 표정도 엄청 심하니까 야 오빠도 식사일 시간이야 제가 너무 먹고싶은 거 같아 은혜 오빠 식사가 먼저야 경산이 잠이 먼저야 갱살! 갱살 반무자! 반무! 갱살 반무! 갱살 반무! 갱살 반무! 갱살! 문유무! 갱살! 문유무! 문유무! 뭐야? 경산이 장난감이 여기까지 오니까 진짜 소리만 들어도 경산이가 옆에 있는 것 같다. 내가 경산이 또래 애기를 봤다? 근데 경산이가 진짜 그 또래 아이들보다 정말 잘어. 그치? 아니 내 사툰 경산이 애기를... 내 조카가 지금 4월생이니까 지금 3개월 안됐거든? 걔 그러다 키 안 자라면 어떡해!! 진짜 4개월 된 애기가 경산이 훨씬 커 конечно winex again 근데 하긴 그 경산이 지금 때가 약간 살 빠지 thấy기를 하다 하고 카게는 número 알고 말하는 거지? 응!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그랬어 근데.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얘기 안 나네. 강산이吉會 커리할 때. 살 보다 경산이는 최고 자체가 작아. 나도 그랬다. 나도 어렸을 때 아기 때 살이 붙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사진 보면 다 삐쩍 말라있어. 난 뚱뚱했는데. 너? 응. 넌 따뜻해. 지금도 그저 살이 아파졌네. 실수하고 너도. 난 진짜 삐쩍 말랐어. 정말? 난 난민 같았어. 지금도 그래. 우리 형님. 나? 지금부터 수영이는 살이 없었어. 수영이 없었어. 수영이 없었어. 수영이 없었어.